안녕하세요 토요 경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마이걸 웃긴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저희도 평소에 오마이걸 노래를 엄청 많이 들어서 오마이걸 너무 사랑합니다 뭔가 사랑해 오마이걸 너무 사랑합니다 난 지호 좋아해 난 다 좋아해 그냥 진짜 다 좋아해 누굴 제일 좋아하냐 묻는다면 난 효정 언니 효정 언니 내 얘기를 들어봤대 나는 그거 버블파 효정 언니 버블파? 선생님이 버블파 주는 것 같아요 유치선생님 저희 아무튼 역대급 원망진창보원 오마이걸 레전드 원망진창보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마이걸 노래다? 지금 이 노래 오마이걸 노래다? 원래 오마이걸 노래라고? 이거 원래?! 이거 진짜 그거 포로놈들 아니야? 몰라 이거 맨날 배스키 라빈스 아르바이트 할 때 나거든 진짜? 응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 와중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이 귀여워 난 미미도 너무 좋아해 미미 먹방 봐? 먹방? 아니 나 그거 제일 좋아해 아이스크림 아 맞아 그거 미미보고 사먹은 거잖아 아니 지금 맨날 포로놈들 응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저렇게 삶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진짜 여자 아이돌들 대단하네 언니 울려 울려 귀여워 어 그녀 귀여웡 나 분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와 너무 많아서 어떡해 언니 밥 먹여주고 싶어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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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개이뻐 너무 예뻐 아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? 어떡해 다들 너무 예뻐 갑시다 아 아 아 굿 굿 굿 자기들끼리 노래만 부르는데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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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 부르냐? 그니까 빈이 노래 진짜 잘하는 거 알아? 표정이야? 다들 가만히 있어 그니까 아 이 노래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? 그니까 빈이가 제일 신나 봐 그니까 아 개이뻐 우와 맛있다 아 요정 같네 코코넛 드링크는 어떤 맛이에요? 질문 다운 달달한데 담백하고 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한 번에 쑥쑥 들이킬 수 있는 그런 맛?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기억도 안 먹는데 진짜 아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나 한 입 아니 어떻게 아아린이랑 우리랑 동갑이야? 아아 정말 안 되겠네 아아 정말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배치로 공주 안해? 그니까 내가 요즘에 거실에도 안나오잖아 이 노래야 너는 거실에도 안나오잖아 이 노래야 야 너 방에서 너무 조용하잖아 야 많이 동영상 다같이 쓸까? 동영상 왜 안나와? 형 귀여웡 연영세가 낮아요 너 펭수 좋아하니? 펭하! 짱구 아 여자가 왔네 공개요? 슈볼이 많네? 애기 좋아하나보다 윌리엄! 윌리엄 윌리엄이야 윌리엄 아니야 나은이 아니야 아 여기 맞고 또 윌리엄이죠 아 빈이 이쁘다 와 기가 뭐 가나오 아냐 아 승자매 아 어 맞췄어 아리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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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희야 우리 세대 아니야 아 우리 세대인데 우리 세대인데 맞는데요 쓰레기 요즘 나 나보 왜 처음 Cinth 왜 oxygen 승희 약간 측은 머리 잘 어울린다 이번에도 약간 측은 머리잖아요 약간 층댓머리 잘 어울린다. 이번에도 약간 층댓머리잖아. 아 보라색 머리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때가. 아 너무 예뻐. 저 핑크머리 이번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? 아 너무 예뻐. 맞아 핑크머리 찍은 거 핑크머리던데? 아 빨간 머리 아니야 지금? 빨간 핑크? 빵빵빵빵. 이거 뭐 퇴근길 라이브인가? 아니 다 오마이걸은 뼈대가 왜 이렇게 얇아? 특히 아린이가 얼렀쳐 얇아. 너무 말랐어 진짜. 제가 다 앉혀놓고 밥 몇 개 먹고 싶었는데. 와 예쁘다. 왜 이렇게 예뻐? 허리 봐 어떡해. 소중한 거 완전 정직하게 모습이 잘 어울려. 그러니까. 아 귀여워. 진짜 떡 사는 거 너무 좋다. 응. 솔직히 너무 가져. 맞아 가져. 그거 일단 문특에서 손등용으로. 클로저? 아 콘등용. 손등용으로 클로저랑. 갓발작 킹발작. 그 둘 중에. 그걸 어떻게 고릅니까? 난 그래도 클로저야. 그걸 어떻게 고릅니까? 한 번째 도와줘 너무 좋은데. 난 클로저 잊을 수 없어. 사실 나도 클로저 잊을 수 없어. 그렇게 정말 예뻐. 야 그 딱 그 도와리부터 미쳤어. 도와리부터. 도와리부터. 와 도와리부터. 뭐지? 빵빵빵빵빵빵빵빵. 엄청 안정이잖아. 진짜 그거는 내 플레이리스트에 두 이와가. 맞아 맞아. 맞아. 이렇게 향수 이렇게 뿌리고. 다시 냄새가. 초점 없는 눈 알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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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노래 다 좋아 솔직히. 나 진짜 다섯 번째 계절도. 진짜 너무 좋고요. 맞아 맞아. 최애가 진짜 클로저랑 다섯 번째 계절. 아 진짜? 수록곡도 다 좋거든 진짜. 난 갓발작 킹번째도 좋아. 나도. 아 솔직히 진짜. 아 비닐장 같네. 나의 비밀장 같네. 번지도 진짜 좋아. 컬러링복도 진짜 좋아. 알지 알지. 큐피드! 맞아.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부르고 다녔는데. 여기가 털린 춤 얼마나 많이 추고 다녔는데. 승희의. 승희가 부르는 거. OST가 좋은 거 알아? 승희 OST 안 들어본 거 같아 근데. 6월. 몰라? 이건. 사랑의 온도야? 뭐야? 사랑의 온도야? 진짜. 노래 다 잘해. 노래 다 잘하고. 노래 다 좋고. 다 착하고. 다 예쁘고. 또 그거는 없는 거라고 해도. 예능도 너무 잘하잖아. 아무튼 저희는 오마이걸을 봤고요. 더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. 꼭 추천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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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도 환영입니다. kennt 사용해주시고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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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